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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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화장 좀 쓸게. 안돼! 아 급해서 그래. 쓸게. 아 안된다고! 아 나 공 여기다 싼다. 어? 한번만. 제발. 오 죽을 뻔했네. 어 집 좋다. 글 쓰고 있어? 쉬했더라? 다 쐈으면 나가. 에이 잠시만. 도대체 어떻게 알고 온거야? 그건 회사에 아는 사람이 나한테. 뭐? 나가. 어? 나가 빨리. 아니 대체 왜 이렇게 까칠해요? 말을 해야 알지. 넌 나 안보고 싶었어?